1. 남왕국 덕오아 사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인연에 덕오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 요아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뭐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요아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3장입니다. 아모스 이스라엘 자손들아 요아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해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험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러짓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뜻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업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요아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업에 임하겠느냐. 두 요아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요아의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한지자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왕군의 하나님 요아께서 혹시 무엇에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1절부터 볼게요. 5장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슬픈 노래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요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명만 남고, 백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요아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고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요아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요아신이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폐망이 이르게 하신 적 그 폐망이 한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 적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오 아름다운 포도관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른 때의 지혜자가 잠잠하느니 이는 악한 때의 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요. 왕군의 하나님 요아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요다. 왕군의 하나님 요아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입니다. 아모스가 7장에서 아모스가 본 환상들 가운데 왕이 풀을 뵌 후 풀이 다시 웅돕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무엇을 지으셔서 땅의 풀을 다 먹게 하셨습니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아모스 7장 1절로 3절을 갑니다. 아모스 7장입니다. 주 요아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뵌 후 풀이 다시 웅돕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요아여 청하근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미 요아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아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메뚜기입니다. 아모스 8장에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8장 2절입니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주 요아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다. 8장 3회 요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 적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화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이리라. 주 요아의 말씀이리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개발을 작게 하고 세 개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이 끄기 밀을 팔자 하는 도다. 요아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루 말미야마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 요아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야마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요아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건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요아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요아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시하여 이르기를 단아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시하노라 하거나 구엘세배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시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름과일한 광주리입니다 주 요아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셨지만 누구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 않으신다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집 아모스 9장 8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재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달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만군의 요하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해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요하시니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같이 아니하냐 이스라엘을 애국당해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로해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요하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느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 그래서 아모스 끝났습니다 아모스 끝났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